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SK하이닉스가 장중 4% 넘게 하락하며 하락폭을 확대했습니다. 하루 만에 19만 원 선을 내준 셈인데요. 특히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대거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번 달 말 코스피 상장 예정이던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IPO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K-뱅크는 철회 신고서에서 최근 실시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에서 성공적인 상장을 위한 충분한 수요를 확인하지 못해 근본 공모를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알루미늄 판재 전문 제조기업 대호 AL이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감사 선임권 등을 의안으로 상정합니다. 소액 주주 측과 표 대결을 벌일 전망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맥스트는 167억 달러 디지털 트윈 시장을 타깃으로 메타 퀘스트와 애플 비전 프로가 연동된 시스템이 출시됩니다. 맥스트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을 꾀하는 국내 기업들을 공략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주가 룸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예상보다 견주한 소매 판매 데이터를 흡수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혼조세로도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코스닥 1.5% 크게 하락했고요. 오늘 SK하이닉스가 4.4% 크게 빠지는 하루였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단타로 전략 세어봐야 될 텐데요.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과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상승분 뒤로 한 채 SK하이닉스 많이 빠졌고요. 반도체들도 힘을 좀 못 썼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금요일장 좀 어떻게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한주의 마무리 금요일장에서 오르길 제가 기대했었는데 오늘도 시장이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결국 반도체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빠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TSMC 실적이 잘 나오면서 선택적인 시장이 됐습니다.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허조세를 이어가는 시장이 아니라 너는 그래 1등이니까 강하고 너는 약하고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지금 나뉘면서 삼성전자 지금 빠지고 있고요. 반면 ASM을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는 좋고 잠시 눌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24일 실적 발표가 나는 시점에서 오늘 하락했는데 중간에 한미반도체와 관련해서 또 이슈도 있었습니다. 리포트 관련해서 증권과의 어떤 목표가 하향. 그런데 저는 지금이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설계 그러니까 HBM3, HBM3 설계 변경에 따른 출시 계획 조정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증권과의 논리인데 기술력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훌륭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고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이 HBM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봤을 때는 실적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SK하닉스랑 한미반도체, 반도체 관련주도 차트 보고 그 다음에 바이오 보고 시장 전반적으로 차트 한번 분석해 볼 겁니다. 일단 SK하닉스부터 보겠습니다. SK하닉스 보시면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추세를 잘 살리면서 가다가 20만 원 목전에 두고 빠진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렇게 눌리다가 18만 원, 18만 원 라인만 지켜준다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이거 기술적인 해석이고요. 기술적인 해석보다 중요한 것은 24일 발표되는 SK하닉스 실적입니다. 무조건 잘 나와야 됩니다.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나라 증시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상승이 있으면 하락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상승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거래대금이 좀 많이 실리면서 하락한 게 아쉽긴 합니다만 이때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많이 이탈했다 보기는 힘들고요. 오히려 저는 박스권의 지지 라인인 한 9만 원 라인 이탈한다면 이때부터 추가 매수를 좀 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 저점 라인이죠. 여기 라인 이탈한다면 일시적인 거잖아요. 실적이 일시적으로 안 좋아질 것이다. 실제로 안 좋아진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하향한 것이고 근데 이 HBM 시장 안에서는 입지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 기회 삼고 오히려 올라갈 우리가 기회를 봐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유한양행을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유한양행은 20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추세를 보신다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단기 투자 종목으로 비중 5에서 10% 짧게 짧게 매일 손절도 나올 때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짧게 짧게 치시고 나머지는 바이오를 좀 비중을 높게 담으시는 게 좋아 보이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 최선호주로 유한양행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2 비율이 있는데 저는 비율도 괜찮지만 실리콘2가 저는 오히려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121선 이탈하면 4만 원이죠. 4만 원 이탈하면 여기서 흘러내릴 겁니다. 투매가 나오니까. 반면에 지지해준다면 다시 올라올 거고요. 어쨌든 지금 박스의 지지라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종가 기준으로. 얘는 빠진다면 오히려 우리가 매수 기회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비중 한 10%, 15% 추천드립니다.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조중에서도 삼바 요것도 이제 유한양행이랑 같이 넣어놓으면 좋은 기업이죠. 요거는 차트 자체가 상승파동 상승파동 나오고 나서 눌리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요것도 100만 원 부근에서 다시 떨어질 때 담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전력설비 관련해서 상승추세로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얘가 보시면 외국인 기간 수급이 계속 잡히고 특히 기간이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추세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잘 타고 오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력설비 앞으로 AI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혼자 있을 수는 없죠. 세트로 뭐가 있습니까? 전력 설비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변압기 뿐만 아니라 이쪽은 실적 호조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력설비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포트폴리오 구성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이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할 부분이다 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SK하이닉스 18만 원대 지지 후에 상승할 수 있는 흐름 가져갈 수 있습니다. 24일 실적 발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지지 라인인 9만 원 이탈 시에 추가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에서 강세인 유한양행 20만 원 돌파 가능하다라는 전략 세워봤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에서는 전력설비와 또 바이오 화장품 관련한 섹터로 포트폴리오 재정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은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1교시 1타 종목 시간입니다.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종목들의 리뷰부터 해볼 텐데요. 10월 16일 종목 S&T 다이내믹스 그리고 어제 짚어주셨던 아이센스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종목 모두 오일선 위에서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S&T 다이내믹스부터 그 공략 타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우리 S&T 다이내믹스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S&T 다이내믹스는 제가 10월 16일에 방송상으로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지금 거래대금 터지지 않고요. 빠졌으니까 세력들이 이탈한 신호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수급도 기간 투자자가 계속 담고 있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앞에 강력한 매직봉도 나와있는 걸 봐서는 이거는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센스도 볼게요. 아이센스 제가 이거는 불과 어제 말씀드린 종목이죠. 10월 17일 어제 말씀드린 종목인데 오늘 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일선 위에서 도지로 쉬어가는 캔들 만들어놨기 때문에 얘는 양음량 양음, 양 나오면서 오일선 타고 쭉 올라갈 수 있는 애입니다. 따라서 아이센스랑 S&T 다이내믹스 홀딩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 다이내믹스 현재 추세 살아있기 때문에 홀딩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이센스 종목도 오늘 같이 빠지는 장 속에서 도지 캔들 만들어 놨습니다. 양음량 패턴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내일장 1타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노려볼 수 있을 첫 번째 종목으로 피델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16%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피델릭스 보시면 7월 11일에 매직봉 하나 보이고요. 얘가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는 게 아쉽긴 하지만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캔들이고 상승 나온 다음에 눌리고 21선 이탈하지 않고 재차 상승기 거래대금 신뢰체 나왔다. 그러면 전고라이나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피델릭스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시가 관점에서 이거는 분할 매수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분할 매수하지 마시고요. 5%에서 10% 비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피델릭스 종목 분석 같이 해봤습니다. 윗꼬리가 조금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현재 자리, 전고점, 돌파 가능성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의 5에서 10% 비중으로 시가에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볼 텐데요. 핑거입니다. 핑거는 오늘장에서 7% 상승해 주었는데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우리 핑거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핑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박스권 매매기법 설명드릴 때 대표적인 사례로서 핑거 이거 종목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이렇게 캔들 하나 나왔고요. 이때도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캔들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죠? 주가가 쭉 올랐다가 쭉 다시 빠졌다는 거예요. 이때도 주가가 쭉 올랐다가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쭉 뺐다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 물량 잡아먹을 때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캔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장대양봉이 나왔다. 거래대금은 안 실렸죠. 그럼 이거는 거래대금 없이 서서히 가다가 한 번 빵 하고 물량 털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길게 들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니고요. 한 단기간 2, 3거래일 정도 단기 스윙으로 들고 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핑거라는 종목 역시도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핑거 종목 전략 세웠습니다. 박스권 매매기법 적용 가능한 종목인데요. 현재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소화한 캔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2, 3거래일 짧게 공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장 시가에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랩 지노믹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가까운 상승률 올려주었는데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영석쌤 우리 랩 지노믹스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이거는 양음량 패턴이 나온 종목인데요. 보시면 이때 8월 달이죠.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서 상승파동이 한 번 쭉 나왔다가 다시 눌리고 행보하는데 얘가 보면 이때 한 번 볼게요. 이때랑 차이점이 있어요. 이때 보시면 지금 똑같은 캔들이 똑같은 거래대금, 비슷한 거래대금으로 나왔죠, 이때. 그런데 얘는 이렇게 지지하다가 쭉 빠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 빠지고 다시 재차 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전 고점을 확실히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 이전과 다르게 기준 모음 캔들은 똑같지만 그 다음 캔들들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주가가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양음량 상승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랩 지노믹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양음량 패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추세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시가에 접근해 볼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단타 수익 노려볼 만한 1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언제 어떻게 포착하고 또 매매하면 좋을지 정확하고 예리한 기법 강의 2교시로 이어지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네,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에 대한 투자 기법 강의를 자세하게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자,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52주 신고가 매매 기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기법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기법이기 때문에 오늘 잘 숙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쓰실 수 있는 기법이에요. 자, 보시면 재료의 연속성. 재료는 S급과 A급, B급이 있어요. 제가 일단 이거는 넣어놨습니다. 사실 이 기법을 쓰는데 있어서 이게 어려우시면 그냥 패스하셔도 좋아요. 재료가 좋으니까 52주 신고가 같겠지 하고 후행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긴 합니다. 다만 이거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S, A, B 있으면 이거 한번 오르고 빠진 애라고 했으니까 볼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이렇게 갔다가 눌리고 다시 이렇게 가는 거고 이거는 오르고 눌리고 오르고 눌리고 오르고 이렇게 가는 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많이 오르는 재료가 S급 재료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의 연속성을 분석하고 강한 재료를 보유한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이해가 안 간다 하시면 뭐라고요?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재료가 좋으니까 많이 올라가겠거니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매물대 소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52주 신고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현대로템이나 알테오젠처럼 주가가 꼭대기에 있는 애들이 있고요. 반대로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는데 앞에 차트가 그려져 있는 것들도 있고요. 물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는 조금 이따가 실전 차트로 가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주도 섹터의 주도주. 이거 뭐죠? 방산의 현대로템. 바이오의 유한양의 알테오젠. 그다음에 화장품의 실리콘트. 전력설비의 HD 현대일렉트릭. 주도 섹터의 주도주를 공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본 평균 거래대금이 500억 이상. 말 그대로 이거는 평균적으로 거래대금이 500억 이상 꾸준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종목 선정에 대한 방법을 제가 한번 다뤄봤으니까. 52주 신고가 달성 이후에 고점 기준으로 10% 하락 구간.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동 평균선.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뭘 하면 되죠?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개념을 제가 빠르게 휙휙 넘어가 봤는데. 실전으로 보면서 제가 어떻게 종목을 뽑아내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로 가시고요. 신고가로 가시기 바랍니다. 가시면 오늘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보여드릴 게 많이 없네요. 내동목밖에 없는데 차라리 잘 됐습니다. 보시면 유엔젤이라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쭉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아니 최근에는 얘가 급등을 이렇게 했어요. 차트가 보면 급등을 최근에는 많이 했죠. 그런데 보시면 앞에 뭐가 이렇게 있죠. 이런 애들은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차트는 어떤 차트냐. 이런 거. 앞에 뭐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수익 구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수익 구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수익 구간. 다 수익 구간인 사람들만 있는 곳에서 매매를 해야 고점에서 찍어 누르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엔젤 이런 거 어떤 차트라고요? 올라는 왔는데 앞에 뭔가 있다. 죄송합니다. 유엔젤 같은 차트는 하시면 안 되고요. 메리츠 금융지주와 같은 차트를 골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죠? 그냥 바로 사면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거래대금이 500억 이상 들어오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가 달성 이후에 고점 기준으로 10% 하락 구간에서 뭘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 이거 두 개만 이제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죠. 자 보시면 평균적으로 거래대금이 얘는 한번 들어올 때 900억 이동 되면 우리가 500억으로 칠 수 있습니다. 평균이니까. 당일이 아니라 평균이니까. 이동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고점이 10만 6,400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0% 하락 구간. 그런데 이걸 우리가 계산기를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단기 평균을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보시면 한 이 정도까지 내려와야겠죠. 여기 10만 원, 9만 7,500원, 9만 5,000원, 9만 2,500원. 손절은 9만 원 떨어질 때 하는 겁니다. 9만 원 이탈할 때. 보통 이 52조 신고가 기법은 3번에서 5번 정도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좋습니다. 3번에서 5번 정도. 그래서 빠질 때마다 분할 계속 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거미들 쳐놓고 담고 여기 이탈하면 손절하고. 간단한 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보로노이. 보로노이도 마찬가지죠. 앞에 보시면 아까 UNG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올라왔었잖아요. 여기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제가 피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쭉쭉 올라오는 애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매매를. 이거 간단하죠. 보시면 10만 원. 10만 원, 9만 원, 8만 원. 이렇게 걸어놓고 7만 원 이탈할 때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큼지막큼지막하게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빠진. 우리가 매수를 해놨는데 만약에 두 번째 매수에서 체결되고 나서 한 10% 비중 들어갔는데 다음에 오른다면 그건 그냥 정리하고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때 오르지 못하고 빠진다면 그거는 손절. 여기 121선 라인이 최후 마지노선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 태성. 보겠습니다. 태성. 태성 보시면 태성도 차트가 어떻게 나와 있죠? 태성. 쭉 올라와 있죠. 이런 종목을 우리가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님. 여기서 들어가면 이게 물리지 않을까요? 아니, 손들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물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보시면 얘가 지금 고가 찍고 나서 잠시 눌렸는데 37,500원 11선부터 담는 거죠. 여기, 여기, 여기 담고 다만 얘는 이제 폭이 좀 크기 때문에 60으로 당기는 거예요. 120까지 가면 15,000원인데 너무 적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21선으로 가는 거죠. 한 32,500원? 4만 원에서 37,500원 매수 담고 35,000원 사이에서 우리가 정리를 한다 이거죠. 여기 121에서 15,000원인데 그럼 손실이 너무 커지지 않습니까? 센스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막 120에서 자는 게 아니라 대충 한 손절 라인이 5에서 10% 라인이 되게끔 설정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52조 신고가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재료의 연속성 S급 이상되는 재료를 우리가 선별한 채로 그 종목을 외매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S급 재료, B급 재료 잘 모른다. 그러면 그냥 52조 신고가 제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하나 고르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매물대 소화하고 주도 섹터의 주도주 일본 평균 거래대금이 500억 이상 들어오면서 고가 찍고 10% 이상 하락 구간이 잡히는 종목을 분할 매수하면 된다. 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내용이 추가적으로 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단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52주 신고가 매매 기법을 실전 차트에 직접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기법 강의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 입장해 주신 다음에 이러한 정보들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2교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3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교시 1타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같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폰드그룹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7,835원이고요. 비중은 10%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6,640원이라서 약 손실 구간에 있는데요. 폰드그룹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우리 폰드그룹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폰드그룹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재료가 하나 터져가지고 얼마 전에 올랐던 종목 같은데 여기 HTS 상으로는 안 나오네요. 안 나오는데 7월 1일. 자, 보겠습니다. 중국 패션 이커머스 쉰, 동사 운영 브랜드 입점 추진 소식의 급등. 자, 이거는 실적을 제가 한번 볼게요. 총 2천억짜리인데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보면은 실적은 나쁘지는 않네요. 실적은 나쁘지는 않은데 다만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근데 사실 제가 실적을 본 이유는 이게 실적 때문에 오른 건 아닐 거고요. 무슨 재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재료는 HTS 상으로 볼 수 없으니까 기술적인 분석만 좀 해볼게요. 보시면 매집봉이 이렇게 앞에 보입니다. 세력들이 확실히 매집을 해놨다라고 볼 수 있고 주가를 상승시킬 때의 그 자금, 거래대금을 좀 분석해보자면 이때가 270억, 그리고 9월 27일이 380억 도합 한 500억은 넘네요. 600억 가까이 되는데 10월 10일에 보면 나올 때 얼마를 썼냐. 190억을 썼습니다. 190억을 썼어요. 그러면 일단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던지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다 던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이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인상가 패턴이라 보시면 돼요. 이때 이런 패턴이 나오거든요. 자, 거의 흡사할 겁니다. 이때 상승 나오고요. 상승 나오고 쭉 올랐다가 은봉 찍고 나서 근데 거래대금 많이 안 남았네요. 물량을 아직 이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량을 아직 개인 투자자에게 던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횡보하고 몇 달입니까? 한 세 달, 두세 달 정도 있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 던지고 나옵니다.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갔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청자님이 빠질 때 추가 매수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기간은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7,835원이시면 여기쯤 담으신 건데 빠질 때 낙주로 담으신 건지 아니면 올라갈 때 돌파로 담으셨다가 수익 날 때 안 팔고 계속 기다리고 계시다가 다시 물리신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거 60, 120 라인 이탈한다면 2배가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가 5,500원 이하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 추가 매수 좀 해보시는 거죠.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한 5에서 10% 정도만 담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7,835원, 5,500원 평단 낮춰지겠죠. 평단 낮추신 다음에 계속 행구하다가 얘가 전고점 라인은 아마 돌파할 수도 있고 돌파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거 사실 우리가 호가장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호가장상으로 호가장상으로 세력들의 물량이 유입이 되었는지 지금 올리는지 다만 이것은 먼 미래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이걸 예단해서 시청자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5,500원 여기 밑에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조금 하신 다음에 전고점까지 보지 마시고요. 한 9,500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폰드그룹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실적 나쁘진 않지만 좀 고평가 부근에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5,500원까지 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추가 매수 하시면 되겠고요. 비중은 5에서 10% 추천해 주셨습니다. 9,500원 잡고 목표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오스코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4만 2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들어가 있습니다. 자, 종가 기준 4만 100원으로 약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자, 오스코텍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오스코텍 보겠습니다. 바이오 관련주인데요. 얘는 상승 쭉 나오고 횡보하고 있는 애인데 수급부터 볼게요. 수급 보시면 자, 외국인이 지금 한 달 기준으로 기간도 마찬가지로 담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10월 15일입니다. 대량 매수세가 한번 탁 나왔어요. 이러면 제가 어떤 기법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력 따라잡기 그 다음에 이때도 150억 10월 4일 150억 빵 들어왔고요. 어쨌든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얘는 재료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재료를 우리 시청자님이랑 같이 분석하는 방법도 좀 보여드리면서 오스코텍 치고요. 특징 검색합니다. 특징 그러면은 유한양행 마일스톤 분배 소식에 오름세 사실 여기 이제 오스코텍이 유한양행으로부터 기도 수출했고 그 다음에 유한양행 이렇게 가는 건데 제가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유한양행은 지난달 20일 렉라자와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 존슨의 항암제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이 FG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유한양행은 2015년 오스코텍으로부터 렉라자 후보물질을 도입한 뒤 그러니까 오스코텍 거를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당연히 애들도 돈을 어느 정도 받겠죠. 그걸 가지고 활용해가지고 이 존슨앤존슨 자회사인 얀센에다가 다시 기술을 수출한 겁니다. 마일스톤을 이제 받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래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어떤 호재성 재료가 있기 때문에 오스코텍은 결국에는 횡보하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유한양행이 지금 좋으니까 유한양행을 매수하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4만 2천 원이시죠. 이거는 어떻게 제가 대응 도와드릴 거냐면 여기까지는 한번 빠질 수 있어요. 여기가 3만 2천 5백 원 라인입니다. 3만 2천 5백 원 라인까지 빠진다면 자 여기가 지지 라인이잖아요.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빠진다면 분할 매수를 해보세요. 10%시면 많은 비중은 아니시잖아요. 한 5에서 10% 정도 분할 매수를 하시고 올라갈 때 올라간다면 전고 라인은 돌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만 5천 8백 50원이죠. 전고 라인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스코텍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실적 개선의 호재성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한양행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도 전략을 좀 세워봤는데 3만 2천 5백 원 라인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그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5에서 10%의 분할 매수 추천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전고점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K옥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5천 원 20%의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K옥션 현재가 5천 40원으로 오늘만 5.8%가량 상승하면서 현재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수익 청산 언제 하면 좋을지 K옥션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K옥션은 지금 중요한 변곡점 자리입니다. 변곡점이라고 한다면 상승 출발하기 직전의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STO잖아요. STO는 아까 제가 핑거 말씀드렸는데 일단 핑거가 대장이에요. 그리고 K옥션이 뒤따라가는 구조인데 상승, 눌림, M파 나오고 나서 횡보하고 여기 21선 지지하는 양보거나 나온 거죠. 거래대금이 안 쓸렸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있는 캔들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선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홀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5천 원이신데 거의 약수익 구간이네요. 5천 원이시면 거의 본전가 부근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타로 보시려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이거를 장기 투자하시려고 들어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4,500원 4,500원 짧게 보실 거면 4,500원 이거는 말 그대로 단타 우리 시청자님이 단타로 들어가셨다고 한다면 4,500원 잡으시고요. 내가 단타가 아니라 직장인, 자영업자라서 스윙으로 들어갈 생각이었다고 하시면 4,000원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투트랙으로 전략 세워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 의도에 맞게, 목표에 맞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올라간다면 당연히 이건 전고점 라인은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겠죠. 전고가 5,870원인데 한 6,000원까지는 제가 볼 수 있다,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6,000원 라인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K역시원 같이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21선 견고하게 지지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단타 관점에서 추가 매수하실 거면 4,500원 스윙에서는 4,000원에 추가 매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SK디스커버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3,44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주 10%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 3만 3,100원으로 손실이 많은데 비중은 좀 적은 편입니다. 자, SK디스커버리 어떤 절에 세우면 좋을까요? 네, 매수가가 5만 3,430원이시고요. 손실이 좀 크신데 이거는 자, 볼게요. 언제 매수하신 거죠? 5만 3,430원이면 꽤 오래되신 것 같네요. 2021년 꽤 오래되신 것 같은데 이거는 10%시면 정리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손실이 좀 크시겠지만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게 지금 팔지는 마시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3만 7,500원 4만원까지는 제가 봤을 때 어떤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4만원까지는 힘들 것 같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3만 7,500원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다시 빠질 차트이기 때문에 그 라인까지 간다면 아쉽지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SK디스커버리 같이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현재 손실이 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3만 7,5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 정리하고 다른 주도 섹터로 옮기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 텐데요. 4조 대림입니다. 6만 4,100원의 매수가 잡으셨고요. 15%의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재가 기준 4만 4,650원으로 계속해서 좀 하락 행보 중에 있습니다.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4조 대림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4조 대림 한번 보겠습니다. 4조 대림은 외국인들이 좀 담고는 있는데 사실 이런 차트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강했던 애가 강했던 애가 강했던 애가 상승하고 나서 쭉 빠지는데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람 참 힘들게 하는 차트죠. 계속 움직이다가 얘는 재료가 하나 나와야 올라가랍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뭐라고 할까요? 끼는 있는데 끼는 있는데 지금 당장 올라갈 재료가 없다 보니까 얘는 계속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음식료 쪽으로 해가지고 자, 뉴스 한번 제가 볼게요. 뉴스를 보면서 어떤 이슈가 나와야 앞으로 어떤 이슈가 나와야 오를지 제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지 보시면 뭐 신고가, 올해 이익 증가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K-푸드 그렇습니다. 음식료 업종 해가지고 지난번에 삼양식품 이런 거랑 같이 많이 오르내잖아요. 볼게요. 삼양식품 쭉 올라갈 때 지금 행보하고 있는데 쭉 올라갈 때 얘도 같이 간 종목입니다.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고 한 거는 팩트인데 지금 당장 뭐 뚜렷할 만한 재료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단 들고 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재료가 하나 터지면 충분히 이 라인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6만 4,100원이신데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다만 내가 좀 단기적으로 보려고 들어갔다. 길게는 못 보겠다 하시면 본전에 팔고 나오시고 다른 종목 교체하시고요. 난 길게 보겠다 하시면 얘가 8만 5천원까지 이 라인까지 이 라인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8만 5천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조대림 같이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만 5천원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다음 종목으로 신성 ENG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틴크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틴크웨어 11,8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들어가 있습니다. 틴크웨어 현재가로 1만 200원대여서 약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틴크웨어 전략 세워주시죠. 네, 틴크웨어 한번 보겠습니다. 7월 3일부터 해서 7월 9일까지 매집받는 적이 좀 보입니다. 여기 매집을 해놨고 그 다음에 하락하고 나서 다시 이 안에서 박스를 좀 움직이고 있는데 보시면 얘가 지금 매수가가 11,800원이시죠? 얘는 그냥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특별한 재료도 없고 시총도 천억짜리이긴 한데 재료 한번 보겠습니다. 재료 보면 틴크웨어 특징 검색해 볼게요. 자, 세계 최초 자율주행이네요. 자율주행 살 거면 차라리 라이콘 같은 애가 낫지 틴크웨어는 바닥 구간에서 깔아가면서 올라가는 애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으로 만약에 하려고 하신다면 다른 종목군으로 교체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얘가 120라인에 막히고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은 차트이기 때문에 12,000원 라인까지 올라온다면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틴크웨어 같이 전략 세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틴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12,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올라오신다면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신성 E&G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매수가 1,637원이고요. 비중은 15%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신성 E&G 오늘장 흐름 1,532원으로 역시나 약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신성 E&G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신성 E&G 3천억짜리 회사인데요. 보겠습니다. 작년에 8월 달에 상승 나오고 나서 쭉 하락하다가 매집봉이 하나 보입니다. 세력들은 확실히 있어요. 매집봉 보이고 상승 흔적 보이고 그리고 다시 하락하는데 거래대금 터지지 않고 그럼 이거는 44억짜리 장대 은봉인데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겠죠. 앞으로 신성 E&G는 자, 보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뉴스가 여러 개 얽혀가지고 올랐던 종목 같은데 보시면 코로나로도 엮였다가 예전에는 다른 걸로도 엮였을 거예요. 태양광, 그렇죠. 태양광으로 엮였다가 배터리로도 엮였다가 이거는 오르려면 확실한 재료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재료. 근데 지금 재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행보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수가가 1637원이시면 이거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1500원 1500원 박스의 지지 라인 매수하시고요. 반등하면 얘가 60에 박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60일 선에. 이게 1700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빠질 때 1500원 라인에서 추가 매수 한 번 5% 정도 하시고요. 올라갈 때 1700원에서 매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성 ENG 짚어봤습니다. 이 종목 현재 재료가 좀 없기 때문에 전략 세워봤는데요. 1500원인 박스권 지지 라인에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1700원의 매도 관점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볼 텐데요. 구경 GNM입니다. 1882원의 매수 10%의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종목의 현재가 1818원으로 매수가 부근에 있습니다. 구경 GNM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구경 GNM이 8월 9일에 상한가 가고 나서 흐름을 나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구경 GNM 특징. 보통 이런 차트가 한 번 짱 올라가긴 하는데 보겠습니다. 푸틴발 자동차 필수 유린 대란 자동차 유리 생산 판매 점유 1위 강세 글쎄요. 생소한 재료로 오르는데 어쨌든 재료 자체가 좋기 때문에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 이제 이슈가 새롭게 나온다면 얘가 빵 올라가면서 11월 14일 경신했던 전고 라인 2140원을 돌파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882원이시면 횡보할 때 담으신 것 같은데 빠질 때 한 번 추가적으로 두 번 정도 분할 매수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분할 매수 가격은 1차 매수가는 1700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은 165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인까지는 얘네들이 한 번 빠졌던 여기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 빠질 때 두 번 정도 여기 분할 매수 하시고요. 얘가 다시 반등할 거 아닙니까? 이 라인에서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박스권은 지금 올해 계속될 것 같기 때문에 한 1900 라인에서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경지엔엠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빠질 때 추가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1차로는 1700원 2차 1650원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9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DB 보도록 하겠습니다. 1610원의 매수 비중은 10%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 1569원으로 역시나 매수가 부근에 안전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 DB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DB 전략 세워주시죠. 네, DB 한번 보겠습니다. 6월 21일에 윗골이 달린 채 캔들하다 나왔고 이거는 글쎄요. 매직봉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 매직봉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 그냥 뭐 개인 투자자가 좀 담은 여러 가지 섞인 캔들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매직봉은 아닌 것 같고요. 내려오고 나서 얘가 차트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아까 블루엠텍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 얘는 추세 매매 기법 활용해가지고 추세 지지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1610원이시면 목표, 그렇게 안 높으시고 평단이 빠진다면 이 라인 1500원 라인 되겠네요. 1500원 라인 지지해준다면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애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얼마일까요? 한 1700원 이상 1700원 이상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라인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 라인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애인데 이 라인이 이탈한다면 발악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1500원 손절과 잡고 대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B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추세 지지 라인 이탈 안 한다면 올라갈 수 있을 종목으로 짚어주셨고요. 1500원 손절 라인 1700원 목표가 잡고 대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GS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830원의 매수 비중 15%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3425원인데요. GS글로벌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GS글로벌은 횡보할 때 담아놓으시면 돼요. 지금 매수가가 3830원이신데 이런 구간 보이시죠? 횡보하실 때 계속 담아놓으시면 돼요. 횡보하실 때 담아놓으시면 되고요. 앞으로 나올 뉴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앞으로 나올 뉴스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비중을 많이 태우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15% 15%시고 매수가가 3830원이십니다. 3830원 그러면 매수가를 얼마로 잡아드릴까요? 일단 3500원 한번 잡으시길 바랍니다. 3500원 밑으로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딱 개장했을 때 지금과 같은 가격 종가와 같은 가격이면 추가적으로 한 5% 담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얘가 지금까지 차트가 쭉 그려오면서 121선 라인은 이탈한 적이 없거든요. 121선 라인은 이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121선 라인도 마지막 추가 매수 가격 3250원으로 이렇게 대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3250 3500 이렇게 추가 매수하시고 올라온다면 얘가 일단 1차적으로 저항구간 이 라인에서 한번 막힐 수 있습니다. 21선 라인에서 얘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일단 이 구간에서 한 절반 정도 덜어내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절반 정도 마음 편하게 덜어내시고요. 올라온다면 9월 20일에 경신했던 4455원 이 라인은 충분히 얘가 돌파일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1선 라인 한 4천 원 라인에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물론 추가 매수 하신 뒤에 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절반 정도 차익하시고 4455원 전고점 돌파할 때 나머지 물량도 정리하시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S글로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3500원에 5% 추가 매수 3250원에 추가 매수하시고 목표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마치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많은 정보들 전략들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방송 온라인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3교시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리뷰 종목으로 S&T 다이내믹스 아이센스 오일선 위에 상승 추세 구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 세웠고요. 두 번째 1타 기법으로 52주 신고가 매매 배웠습니다. 마지막 네 1장 1타 종목으로 피델릭스 핑거 랩 지노믹스 월요일장 승부볼 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영석쌤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감사합니다. 단타일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